네 경제를 보다 강유현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금감원이 카카오 법인 그리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등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송치가 된 겁니까? 네 시세 조종인데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시작하자 카카오가 원아시아라는 사모펀드와 공모해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2,400억 원을 투입해서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장마감 직전 고가 주문을 넣어서 종가를 조종하는 식의 수법을 썼습니다. 법무법인에 범행 수법과 은폐 방법을 자문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카카오가 강차장 검찰의 송치가 됐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카카오는 재계 순위 15위 대기업입니다. 카카오는 그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데요. 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 또 보유한 집은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매출이 두 번째로 큰 만큼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 같은 경우에 추가 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선은 특사경이 지난 24일 김범수 전 의장을 불러서 15시간 4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사경이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의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검찰에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 변수는 구속된 배재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추가 사실이 밝혀질지 여부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다면 이 SM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있습니까? 사실은 크진 않은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흘 전 카카오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세 조정으로 얻은 이득이 SM 인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를 되돌리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법조계는 현행법상 이미 인수한 지분을 토해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금융당국이 앞으로 카카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을 합병해 카카오 엔터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가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금융사업에도 발을 들였는데요. 규제 산업인 만큼 사업 확장에 악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를 보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